그래요. 오늘 기자선생님 뭐 가지고 오셨어요? 일본이 2015년 태평양 도서국가 다자 정상회의를 원전 사고 지역인 후쿠시마 이와키시에서 개최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후쿠시마에서. 오늘 후쿠시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전으로 지금 다들 무서워하는 후쿠시마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정상회의를 갖겠다고 발표한 것은 당연히 이제는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에 도움도 되었으면 좋겠고 국제사회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겠죠. 그렇죠. 과연 안전하냐 이 문제는 오늘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날 26일 날 이 발표를 했는데 26일 날 도쿄신문하고 요미오리신문을 보면요. 오염수 저장탱크에서 바다로 연결되는 배수로 쪽으로 방사능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방출 한도의 80배 정상 한도의 80배를 넘는 수치가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이건 항만의 바다 쪽까지 연결된 배수로기 때문에 결국 그 물은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태평양 도서국과 정상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다.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지난번 원전탱크에서 오염수 300톤이 유출되고 있다. 이 얘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오염된 흙을 다 퍼내고 있는데. 주변 흙을 다 퍼내는 거잖아요. 아마도 그때 제거되지 않은 오염 토양들이 배수구 주변의 방사능 수치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탱크에서 방사능이 오염된 물이 새 나왔다.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 물에 오염된 흙을 퍼냈다면 그 퍼낸 흙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퍼낸 흙은 또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요. 맨 처음에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후에 물을 뿌려서 방사능 물질을 씻어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방호수로 막 뿌려가지고 씻는 거 있죠. 고압의 소방호수로 물을 뿜어서 방사능을 씻어내려고 했는데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난도 일고 있으니까 방법을 바꿨어요. 원전 주변의 흙을 계속 긁어내는 거죠. 그럼 긁어내는 흙은 어디로 가느냐? 갈 곳이 없죠. 그러니까요. 우주로 보내지 않는 방법입니다. 원전의 폐기물이면 땅을 파고 묻는 건데 땅은 어디에다 묻느냐? 땅을 묻을 곳이 있나요?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 처리할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 중간 저장소에 일단 쌓아두자라고 하는 것인데 중간 저장소는 또 어디에 마련할 거냐? 또 문제인 거죠. 마련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간 저장소라는 것의 의미는 일단 놔뒀다가 다르게 처리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간 저장소 할 곳을 못 찾아서 임시 중간 저장소라는 것을 일단 버려진 논과 밭을 사갖고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저장소도 아니고 임시 중간 저장소고 임시 중간 저장소에서 중간 저장소를 또 가야 되고 거기서 다시 또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거죠. 복잡합니다. 그러세요. 땅 거죽 긁어내면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예전 땅으로 돌아가긴 하는 겁니까? 모르죠. 겪어봐야 하는 거죠, 이것도. 그나마 이건 사람 사는 마을 쪽 이야기입니다. 땅을 긁어낸다는 것은 실제로 후쿠시마 주변의 산과 숲, 들은 아무것도 손을 못 댄 채 그냥 있는 겁니다. 마을 흙은 걷어내지만 산과 들 이건 깎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서 비가 오면 다시 그 물이 마을로 흘러들어서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잘라내든지 들판을 한 거풀 벗겨내든지 그리고 또 어디다 갖다 버리느냐 이 문제도 역시 남고. 10월 1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촌을 방문해서 후쿠시마, 문어, 오징어를 갖다 직접 시식하면서 안전하다. 맞아요. 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그림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후쿠시마 어촌들은 갯벌에서 해산물들을 시장에다 내다 팔아도 된다고 정부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주로 낙지하고 조개인데. 그러나 시장에 가져가도 후쿠시마에 낙지와 조개를 사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어민들은 낙지를 잡고 조개를 캐서 계속 시장에 내놓는가. 그것은 보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낙지 잡고 조개 캐면 돈을 줘요? 네. 그러면 도쿄전력에서 피해 보상을 하는데 여기서 어업을 갖다 중단하면 피해 보상금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긁어다 내다 팔고 있는 거죠. 후쿠시마에서는 해산물만 많이 나는 게 아니고 버섯도 많이 나옵니다. 땅의 뿌리를 받고 자라는 버섯은 방사능 물질이 많이 축적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수치를 재보면 항상 사람이 전혀 먹을 수 없는 걸로 판명이 되는데도 버섯은 계속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상받기 위해서. 역시 도쿄전력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키우는 겁니다. 후쿠시마 시내에는 예전처럼 사람이 많이 사는 모양이던데요. 후쿠시마 시내는 아무튼 사람 산다고 해서 오염 제거 작업을 계속해서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나 수치는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가 권고하는 기준치보다 계속해서 높게 나오고 어떨 때는 갑자기 엄청난 양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살던 사람,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얼마나 많은 신체적인 이상이 발생할 건가. 이거는 지금 제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체리노빌 때는 어린이 갑상선암이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이것도 계속 추적을 하면서 재봐야 되는데 아직은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온 것만 가지고 따지면 후쿠시마에 거주했던 사람 18살 이하였던 36만 명에게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9만 3천 명의 검사를 받았고 18명이 갑상선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명이 의심 판정을 지금 받고 있고요. 일반적인 갑상선암 평균 발생률의 몇 배 정도 되냐면 약 100배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19만 명 중에 그 정도 나왔는데도 이게 일반적인 것보다 100배니까? 일반적인 갑상선암의 100배 정도 되는 수치니까 이미 이상은 발전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지금 이게 다가 아니고 시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더 걱정이죠. 그래도 정부와 원전에 얽혀있는 세력들은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뭔가 수익을 생각해서 비용을 생각해서 자꾸 둘러대는 거죠. 그런데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누출된 방사능은 후쿠시마에 가까울수록 심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바람을 타고 어디로 어떻게 날아갔는지 모르니까 어떨 때는 먼 곳이 더 심하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일 때가 있지만 막상 사고가 터지면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가장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사실 핵발전소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도쿄시내 한가운데 세워도 되는 거죠. 그러나 다들 그렇게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위험하다는 걸 또 알고 있는 거죠.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것은 원전 사고가 여지껏 발생했던 나라들을 보면 미국 드림아일, 소련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 가장 선진국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전을 계속 많이 사용하고 수출하고 산업으로 이끌어간다면 사고는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후쿠시마의 지금 모습 보면서 원전 생각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